大家好,我是 뽀뽀 这个视频给大家介绍 6个日常生活中经常使用的汉语 여러분 안녕하세요, 뽀뽀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일상성화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6개의 업보로 소개해드릴게요 자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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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쭈어는 뭐뭐 가짱하다 체하다 뭐뭐 촉하다 하는 듯이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동사이나 형사부터 써주세요 당연히 동사와 형사 앞에다 다른 부사 가능합니다 자 생략 가능합니다 타 자쭈어 자쭈어 타 자쭈어 자쭈어 그는 자는 좋겠다 타 쭈어 타 쭈어 얘기해도 괜찮아요 타 자쭈어 타 쭈어 자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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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부자인 척겠다 시 동사여 요첸인 부자 타 쭈어 요첸 타 쭈어 요첸 이 말도 똑같아요 타 자쭈어 타 쭈어 그는 모르는 적겠다 나는 뭐 알아 듣는 척겠다 해야 한다 는 듯이 가지고 있어요 가운데 동사 들어가세요 자야겠다 가이 치床라 가이 치床라 일어나야겠다 가이 회자 라 가이 회자 라 집에 가야겠다 가이 쪼라 가야겠다 부더부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뭐뭐 해야 한다 는 듯이 가지고 있습니다 병이 나서 나는 약을 먹어야만 했다 우리 나이 그는 어디서 없이 나가서 이를 해야 한다 부得 부做出选择 부得 부做出选择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다 부得 부做出选择 왜 를 마이 방지 부得 부代款 왜 를 마이 방지 부得 부代款 치 브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출 하다 란 듯 란 듯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란 듯 란은 게으르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정도 부어문 보여 어떤 정도를 게으르다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얘기하면 뭐뭐 할 기분이 나지 않는다 뭐뭐 하기 싫다 하는 것이 괜찮다 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란 듯 똥 란 듯 똥 똥는 움직이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똥는 모든 동사 다 대신할 수 있어요 하기 싫다는 뜻이에요 하기가 괜찮다 그래서 모든 행동과 하기 싫다 하기 괜찮다 기운이 없어 하기 싫어요 그때는 란 듯 똥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란 듯 똥 이즈 이즈 제 동사 형사부터 써주세요 계속 용서 끊임없이 는듯이 닦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 중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제 새댄이 지지 헌 롱 제 새댄이 지지 헌 롱 요즘 계속 죽다 워이 지지 지지 니 워이 지지 지지 니 나는 항상 탕싱르 치키 한다 넌 제 이샤 마 넌 제 이샤 마 뭐뭐 좀 빌을 수 있을까요 제 빌이다 넌 제 이샤 니다 소지 마 넌 제 이샤 니다 소지 마 당신 핸드폰 좀 빌을 수 있을까요 넌 제 이샤 비 마 넌 제 이샤 비 마 펜 좀 빌을 수 있을까요 넌 제 이샤 이샤 마 넌 제 이샤 이샤 마 의자 좀 빌을 수 있을까요 怎么样 大家都学会了吗 如果你真的理解了 请用这些语法 给我留言 谢谢 여러분 어때요 잘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시면 이 문구 이용해서 테크로 남기 주세요 再见